춘천, 원주, 강릉 등 강원도 5개 지구 1원에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는 택지 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춘천 퇴계후평 석사일대, 3만 5천 63가구 등 5곳, 6만 2천 955가구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